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행복한 마음을 담아 영광의 단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곳 빛으로 가득한 곳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랑 나를 허락시키시오 이곳 들어오게 하시였네 행복한 해 기쁜 해 행복한 해 또 기쁜 해 아버지께서 회프신 잔치 아름다운 영광의 잔치 빛으로 가득한 곳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영광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랑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랑 나를 허락시키시오 이곳에 나를 허락시키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였네 들어오게 하시였네 행복한 해 기쁜 해 행복한 해 기쁜 해 행복한 해 또 기쁜 해 행복한 해 또 기쁜 해 아버지께서 회프신 잔치 아버지께서 회프신 잔치 위로 하시였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모두가 행복한 잔치 모두가 행복한 잔치 모두가 행복한 잔치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빛으로 가득한 곳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람 나를 떠나시키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였네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람 나를 떠나시키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였네 행복하네 기쁘네 행복하네 또 기쁘네 아버지께서 해프신 자지 아름다운 영광의 잔치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며 닦으시네 눈물을 위로하시며 닦으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모두가 행복한 잔치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람 나를 떠나시키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였네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며 닦으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모두가 행복한 잔치 모두가 행복한 잔치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우리 마음에 맺혀진 사람 나를 떠나시키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였네 우리의 영광을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감사 찬양 드리네 감사 찬양 드리네 함께 모두 즐겁게 모두 즐겁게 아 찬양하네 아 아 찬양하네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 그 심사랑 감사해 다 함께 행복하게 다 함께 행복하게 춤추며 찬양 주님의 우리에게 해풀어주신 우리에게 해풀어주신 사랑 우리에게 해풀어주신 우리에게 해풀어주신 사랑 우리에게 해풀어주신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모두 함께 찬양해 아버지께 영광해 다 함께 아버지께 영곤하니 감사 찬양 드리네 다 함께 모두 즐겁게 다 함께 모두 즐겁게 다 함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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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해 다 함께 행복하게 주추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세계를 살래 이곳에서 마음껏 춤추며 찬양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다 함께 행복하게 함께 행복하게 춤추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연애의 이길이 세계를 살래 이곳에서 마음껏 춤추며 찬양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세븐 찬양하시겠습니다 베푸신 사랑으로 베푸신 사랑으로 변화되두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그 눈물의 사랑 베푸신 사랑을 베푸신 사랑으로 베푸신 사랑으로 베푸신 사랑으로 베푸신 사랑으로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그 눈물의 사랑을 베푸신 사랑으로 흠들듯이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감사의 향 기쁨의 향 내 아버지께 올려드리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네 빛이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흠들듯이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흠들듯이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흠들듯이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감사의 향 기쁨의 향 내 아버지께 올려드리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네 감사의 향 기쁨의 향 감사의 향 기쁨의 향 내 아버지께 올려드리네 내 아버지께 올려드리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네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 모아줄게 올려드리네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드리는 찬양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드리는 찬양 변화되었네 열매되었네 사랑의 눈로 날 변화시키셨네 변화되었네 열매되었네 열매가 되었네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드리는 찬양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드리는 찬양 변화되었네 열매가 되었네 사랑의 눈로 날 변화시키셨네 변화되었네 열매되었네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 그리는 찬양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우리 마음 모아줄게 올려 그리는 찬양 변화되었네, 열매 되었네 변화되었네, 열매 되었네 사랑의 눈물로 날 변화시킵션 변화되었네, 열매 되었네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함께 나의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들의 성신이 영원히 순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지가 나를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영원히 눈물을 겪고 慈隆善言微笑和我相言 回顾往昔经历的一切往事 让我感觉仿佛梦一场 眼前展现所有一切 围绕着光芒璀璨又耀眼 阿爸父神本伟大是爱的化身 他的圣心荣美纯澈之残 深深爱往的父祂安慰我们 将我拥有他的魂中 阿爸父神本伟大是爱的化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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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将我拥有他魂中 阿爸父神本伟大是爱的化身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是爱的化身 亲爱的我阿宝父 我至今只爱我的阿宝父 一同告白使徒信经 本丢比拉多手下受难 被钉于十字架受死 埋葬家在一间 第三天从死人中复活 升天 坐在全能复上帝的右边 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 活人死人 我信圣灵 我信圣儿公知教会 我信圣徒相通 我信罪的赦免 我信身体复活 我信永生 阿们 将一切感谢 与荣耀 对父神 感谢 父神 祈福 祝福 阿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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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祝祝 阿们 祝福 阿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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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요. 그 사람들과 달리간 저희들이 없나니, 하나님과 달리간 사랑을 펼쳐주는 그 사랑 안에서 영광만 돌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거룩한 주명성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작전, 아버님 내가 다닐 때라 세기가 되기도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소서 은자체 폐의를 해서 아버님의 상전 이전을 위해서 아버님께서 원하길 바라는 저희들, 아버님 내가 또 41주년 장기평사를 위해서 간과 없나니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접수기는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에서 대인으로 기다려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 일곱 길로 물리치겠습니다. 저 지퇴 방안 심리의 다가오. 전하자들 일곱 길로 물리치고 접수기는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덜고 전하자들 나사나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려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 온 수마귀 덜고 전하자들 나사나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려 물러갈지다. 물러갈지다 물러갈지다 물러갈지어다. 아버님이여 우리 아버지가 원하길 바라는 저의 무대가 되며 편화되어서 영광들이면 날마다 날마다 달라고 더 달려가는 저의 무대가 되며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라는 환다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옵나이다. 어둠들과 한들 일곱 길로 물리치고 접수기는 원하며 하나 없는 그 담면 사랑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례하고 또 성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그레가께서 함께하시므로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은혜의 벌칙 오늘도 이곳에 책보가 여취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더욱더 운전함으로 드리기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획대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주요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도 곳곳마다 가정에서 일탈 사업탕으로서 다 물리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을 방해하는 것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들을 정말 기다려다가 낭만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죄별로 사회식 없게 끝까지 정결하게 하신 바랍니다. 아원다운 성례를 보고입니다. 아버지의 배가운데 은혜까지 달려가며 아버지의 영감적인 자유 무대가 되며 아버지 응답과 은혜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에 살려 감사하며 우리 제 슬테인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작정 차례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또 천국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제휴대의 모시간대처럼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으라 아버지께서 원하기반은 그 천국을 달려가게 하시고 영원토랑 함께하는 그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린 나이다. 내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은 정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천국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천국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천국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천국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천국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워낙 기뻐하는 아름다운 저희 모두 아버지님 있는 곳마다 세련미로 승리하며 있는 곳마다 그 단계를 바라며 이 날을 복음하도록 하게 하시고 천정한 안정을 이루게 하시길 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학교폭력도 아버지님 옆에 직장폭력도 그곳마다 어둠들을 물리쳐주옵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성과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도로 함께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영광을 들으며 더욱 충만하게 달려가며 기꺼만 더 행하여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아래의 시원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기를 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주옵시길 원하기를 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도로 함께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폭대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하기를 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른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지요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 올리ational 창국으로 가르친 Philippines моistä meu 되어있다 천국으로 가르치다 나는 그다지 стен exterior 나는 그다지 과부기지를 걷고eh다 나는 그다지 너는 그다지 나는 내 자는 곳을 찾을.' 네 Thing are 다지 산거 아름다이가 정말 다 Over this town 다음 주에 계속 지난 날에 짝을 orig 59493 신자가 세워진 온도그의 노모 경선은 산 걱 아멘 没有星星一片西暗 一片渺满的街 正出门黄金 恩主的应许 心想那种因许 万怀着心愿 疲惫灵魂得到力量 再次向前进 疲惫灵魂得到力量 再次向前进 疲惫灵魂得到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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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목죄를 지키고 기회를 지키고 영원을 지키게 된다이다 진시在眼前的白색의衣襟 가까운 하야노 내 마음 중 multiplying 영원을 지키고 영원으로 지키고 생계ervità 어 keh님 포메 qualquer 인주 우리의 힘을 지키고 약한 이 fordi ، 그렇게 강화 Circuit Un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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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인ийный war 再多 요건 此 외주ете 향 다행히 아마 Oduloga mentioned never when I was left over 다행히 중요한 Starbucks 내가 신여 너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전능离开 주 전능离开 주 전능离开 주 전능离开 주 진지在眼前的白色的衣襟 전능离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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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春花浪漫芬芳近秋且朔末 四季更替變換每一個片段 沒什麼理所當然都是恩典 一切都是恩典 恩典 恩典無盡的恩典 恩典無盡的恩典 人生中從來沒有所謂的理所當然 一切都是恩典 恩典 自從降聖到這個世界之上 自從年幼的時節直到如今 自有無悉自由自在的夢想 沒什麼理所當然都是恩典 作為耶和華神光明的子女 同心合意敬拜讚美耶和華 同心合意傳揚福音的祝福 沒什麼理所當然都是恩典 毫無盡的恩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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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bringen거에요 은혜 나옵니다 주아이 박대 아버지 안하면 각각처럼 되지않아냐고 얼굴같지만 각각 있는 아버지의 사랑 내 아름답게 주지어 지지 죄인 고신 화이는 신용이 탓 아버지요 나 아버지요 예수 주 시신을 원 나타 복수 지키니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cc 빽힙 합군 아멘 빽 빽 י 빽 inadequate 빽 빽 from anak meas 그 여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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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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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 ke25 감사하며 귀한 목자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맘에 더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낭만하지 말고 남을 치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선한 지혜와 능력으로 선한 죄를 받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아버지 나희 아버지의 능력을 주셔서 더 충만케 하시고 더 꾸누한 사랑으로 내가 강하고 담당자가 되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기와 하소서. 어찌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드리자냐 하면 어찌 아버지 나의 기도를 몰라 하시겠나 이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다 들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옵나니 그녀의 사랑으로 내가 더 온전히 감당자가 되어 영광을 들면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는 열심히 열심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더 아버지의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달 머리부터 발걸이 강간을 맞게 하시고 처리받기는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가 진리 알제 진리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들 진리 알제 말씀만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진리가 온전히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히 한번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철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전부터 하고 있는 나이다. 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철저하고 내 마음의 성과 사랑을 한답게 이루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용서해 아버지는 하기로 원합니다. 요정 치료받기로 원합니다. 더 이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재배하며 영원토록 함께 주민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곽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에게 기도하게 한 발걸음마다 승내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여 기도하며 더 큰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 차게 도와주었으니 원하여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능력을 부르쳐주었으니 원하며 그 놀라운 것들 안에서 아버지님 우리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지루가 꽁 다 빠지면 친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며 더 함께 나가기로 원합니다. 그의 사랑은 저에게 충만케 하시고 저의 윗걸음에 넘쳐서 달리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되어 날마다 능력을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머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에서 눈도 통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님의 주의했을 때 아버지님의 주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목자매의 기도와 강구로 아버지님의 선성을 정하여 깽단을 받기로 원하며 더 아버지를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내 아버지님의 우리 아버지님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귀툼 달랍니다. 난 씁니다. 싫어 바꾼 답받으며 더 아버지를 삼하고 삼하고 요구까지 왔사오니 축복의 열매로 온전 열매로 안단 열매를 이루어 틀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엎드려 두시고 은혜 빛 부러주었으니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님의 감사를 드렸나이다. 영혼돈 한께로 춤의 사랑으로 암닷기 열매 맺게 할 주 없으니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성굴레가 달려갑니다. 첫사랑의 충만이 어땠는지요 오직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나이다. 첫사랑의 충만이 어땠는지요 아버지님만은 모든 거였나이다. 내 아버지 믿고 사랑의 첫사랑의 충만함이 다시 절차하자 더 깜짝이 달려가게 승부하되기도 하시고 민정부로 승리하면 깊은 노후 영혜장길을 통과해 다려가는 현자가 되어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찌 사랑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찌 구해내는가 생각하기에 하셔서 예수 그대의 배열로 그념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 같이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하니 나는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제 사랑의 죄 내가 넘치나이다. 첫사랑을 온전히 찾게 할 수 없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나의 젊음도 나의 갖고 싶은 것도 나의 모든 것도 예수 그대의 말미암아 우리 집 목자를 통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업을 다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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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야나이다. 오직 목자를 따라가기에 책임까지 달리야나이다. 어찌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그낭 주시겠나이까 성결한 다음으로 더 충만함으로 피가운 일을 사는 걸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더운 자라 한다는 내가 되며 변화상에 이루어선가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리야나이다. 되어줘기다는 것마다. 능력과 내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책만께 하슴받게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신이 감사를 드리야나이다. 은혜신이 감사를 드리야나이다. 좋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의 변경치 않는 혼자 앉아가 되기도 하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최선은 어찌했나이까 아버지의 사랑은 어찌했는가 돌아오며 그의 사랑을 입력고 달려가는 나의 모습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날 사랑하신 아버지 아버지 날 사랑하시옵나이다. 날 사랑하시옵나이다. 참고하시옵나이다. 내 아버지 내가 죄롭지 못함도 용서하시옵나이다. 진리 말씀하신 내가 그는 아버지 날고 또 달려가게 하슴받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평강을 확가해 접시기 원하여 아버지의 성과 사랑으로 내가 더욱더 아버지 또 깜짝이 달려가는 내 모습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더 편하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결되기를 원합니다. 더 깨끗하게 일어납니다. 빛을 내며 자랑을 달려가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아버지 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만 격겹이 쌓여있어 내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벗기고 하늘을 벗고는 다 벗기는 것 같지만 또다시 너 속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아버지 내 아무것도 없나 하지 않으며 내게 신의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아버지 내 우리 아버지가 죽인 아버지 내 열매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 팔복의 열매 사랑장의 열매 공연에서 나의 모습 속에 아버지 내 뭐가 본적 되는가를 채워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내 하나하나를 아버지 노트에 필요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오늘도 이런 것이 있네요 내게 트럼이 있네요 내가 담담이 없네요 내가 또 깃밥한다는 게 깃밥이 없네요 아버지 내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달려갔는데 아버지 내 사랑에 내 마음이 허전하네요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기도해보게 하소서 그러면 거기에 밝게 밝게 성령의 음성과 감동이 올 것 나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향하여 더 기쁜 단계의 영혼을 향하여 더 손을 날아 달려가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져옵시게 나와 나의 기도를 얻나이다 아버지는 빛과 사랑의 능력이 나이다 아버지는 성과 사랑의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 나의 모습 때문에 빛과 내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져옵시게 나와 나의 기도를 얻나이다 내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시옵나이다 사랑하는 딸아 앞으로도의 감동을 이어왔고 사랑하는 은혜가 달려갈 때 해 너무 행복했는 나이다 그 사랑은 내가 충만함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또 하셨는 나이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 지쳐버리고 또 낙심해버리고 나 말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바란 걸 실상해보지만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일자 목자님의 환정세계를 읽어보며 토막이나 궁극이나 주님 오신 게 천국이었나이다 아버지 무엇이 염려하고 무엇이 걱정하오를까 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겸배하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겸배하고 내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웠나 성결하던 다음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하셨으니 너나 기도를 염라이다 천국을 침납니다 조조한 정국을 침내며 빛과 사랑을 충만함으로 영광을 들으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오시고 아버지의 삶으로 기쁘게 드린 나의 모습 변화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더 하셨으니 뱃 가운데는 한의 달리가므로 승낙을 또 순위할 수 있도록 더 하셨으니 너는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천국이 새 삶을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내가 5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요 지져버리지 않았는지요 너무 힘들다 가지 않았는지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보이지만 어찌하올까요? 했지는 않았는가요? 지금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이고 찬양이 작다고 말씀했나이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추바해 주셨사오니 난 더 좋은 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간 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줄 수 있는 원하여 기도를 염마이다. 어찌하여 아버지가 찬양은 아버지님 행복하게 포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감며 성령을 주문하며 아버지님은 먹는 것에 수사되고 기부가 줄 텐데 아버지님 내가 아버지님 직종의 걸림을 아버지님 얘기하고 통화하고 저 얘기하게 하슴 받으기도 하시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이다. 지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빛 부러주셨고 함께 하슴 받으기도 하셔서 영원적인 학교는 주민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게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이다. 성경의 소망이 넘치게 내가 넘치게 힘으로 더욱 더욱 나아갑니다. 첫사랑의 충만 의미하게 하슴 받으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는 그러하던 내가 되기도 하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이다. 사랑은 목자를 만날 때 사랑은 아버지의 주인을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 목자가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아니고 사랑 목자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며 말씀 쓰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충만 의미하게 하슴 받았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함이 더욱 더욱 승리하고 더욱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이다. 천군래가 달려갑니다. 능력이 없으시기 원하며 더 좋은 천군래가 하여 더욱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이다. 아버지의 눈물의 빛으로 지옥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이다. 끝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을 펼쳐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하며 하늘만으로 지옥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이다. 끝없는 사랑으로 하늘만의 사랑을 펼쳐주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영감정과 돌리게 하슴 받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하며 기도를 염마하며 기도를 염마하며 암닫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국 전원님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같이 은혜한 능력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하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하며 우리 모두가 죄를 사랑한다면서 언제나 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죄를 사랑한다면서 불빵에 혼망했던 것들 암막의 정력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의별로 사여 주셔서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슴 받으시기 원하여 기도하시고 평결한 아름다움으로 아버지의 빛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므로 영감 돌리게 하슴 받으시기 원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안난 열매로 주룡젤을 맺혀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저희모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하믁에 성령의 도구로 아버지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마하믁에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빵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안 가 아버님의 짜증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미어 guid옵инг에 되기도 할 수 없이 어 Где의 욕들은 아버지의 미어讨을 아버지는 어떠가 버리고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아 tra feliz oraz 어떠한 마음을 칼 field에 돌려 보기 하슴다 되기도 소식이 원하여 기도를 염마하믁에 아버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ashinjaki. ramji, 농협의 Sec. translating through and listening to us who are sweet he has the Olochsplit's one of our 40s. 천국은 침단자를 말씀했나니 덕분에와 자랑으로 침단자의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음식의 질투 이런 것이 있게 담당하지 못합니다 이 그룹을 벗겨야 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전부 여우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침해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할지 아버님은 원하여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다시 가는 저희들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다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우리 마음에 아버님의 이 마음을 갖고 두 마음을 가졌던 모든 것들도 용서해 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판단 정자였던 것들 아버지의 죄보를 사해 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아버지의 처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하며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아버님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에게 해줍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증을 들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달린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자인 살리신 주님에 감사해요 아버지의 눈물을 미워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질투했던 것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해겟나이다 죄보를 사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며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심령이 되어서 영광을 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심하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도 용서해 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의 육신의 정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판단을 통제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해 주 없으기는 원하며 죄보를 사해 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고 말씀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죄보를 사해 주 없으기는 원하며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안답게 역사 쓴 바다 기도하시고 백강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의심했던 것 낭망했던 것 판단 정제했던 것 미워했던 것 죄보를 사해 주 없으기는 원하며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주는 사랑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은 아버님여 나도 모르는 깊은 것들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깊은 속에 있는 악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수막에 가 우리 주의를 아버님여 떠나지 않고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의 보라 승량을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날까 달게 십자가 달리는 취미의 사랑으로 아버님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옵시기 원하기도 염라이다 제 아버님 범죄에 앉혀있는 인류는 아버님여 예수께들 말미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여 죄를 범한 모든 죄인들은 온수막에 충돌을 하고 아버님여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들 말미암 구원받아 아버지가 워낙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두려워 누구에게든지 내가 순정하며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들을 너희가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혹은 제 의정으로 아버님여 사망 이루고 혹은 순정의 의정으로 의리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정의 의정으로 예수께들 말미암 구원받아 천국의 아름다움에 달려가며 백강대 달라는 자의 모델가 되어 아무나 경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묘했던 거 순정하지 못했던 거 혈상을 잃어버렸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내 아버지의 의정으로 예수께들 말미암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사랑으로 안닫기를 위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아버지의 인정한 만민의 아버지의 인정한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한뿐 바니 아버지의 어떤 사람도 호소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절을 해보겠지 않고는 어느 거도 그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께들 말미암 군받게 하시는 바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온화 기뻐하는 저희 대회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영혼이 되며 영혼들 함께하는 남담역 천국을 낳아 달려갈 수 있는 기란 축복의 길로 인다 주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은혜와 사랑을 다하신받게 하시고 아버지가 온화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주 없으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악음의 아래로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아름다움 속에 또 달려가고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압박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버지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이른분의 일을 보게 되어 용서하신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거 있고 허물 된 거 있다는 아버지 앞에 강구할 때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나이다 그러므로 그 자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강구하며 우리 제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축복을 함께하셔서 평화되며 영감들에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저 없으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마음을 믿고 성긴단다며 아버지 아멘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단다며 우리는 아버지 그 말씀대로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직접으로 아는 하나님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님여 처음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님여 무덤도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응원들은 아버지님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서신자 중에도 성령 충만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열심히 달려온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님여 성령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하셨습니다 어른을 만나고 심해올 때에도 들의 말씀과 고등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매달리고 문제를 받으며 그 이처럼 아버지님여 강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편하게 되기를 원하옵소 기도하옵나이다 하늘문을 놓치고 축복하여 주옵소기를 원하옵소 기도하옵나이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옵소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불가치기도 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 뜨겁지 못함을 용서하옵소 기도하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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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문제일까 우려 믿는 것은 아버님의 관계요 또 아버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믿습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순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님 믿고 순정함으로 압박에 나아가게 하승받아다 기도하시고 아버님은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젠리 말씀을 또 듣습니다. 아버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여 기뻐하는 이 귀한 말씀들을 아버님은 생명다여 제 경화에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님 말씀만의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녀의 우리는 말씀대로 믿지 못한 모든 것들 죄보를 다 사소서 깨끗하고 정글케 하소서 아버님께서 원하여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며 아버님께서 주신여 그 사랑 안에서 더 정글하고 깨끗한 자가들이 다 기도할 수 없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형제를 사랑에 마땅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명의 오해했습니다. 온전히 못했습니다. 죄보를 사시고 더 온전히 감당한 자기들을 대며 빛과 내다 가게 하소서 천정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운하게 하소서 아버님의 상대를 오신 적이 있지 않냐 하며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상대를 숨겨주고 상대를 사랑해 주는 암단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빛과 사랑에 충만하여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과 사랑에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시고 저희 거룩한 명온전함으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당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 생명을 다하여 하소서 아버지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목자님 그 사랑에 우리가 친정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며 우리의 모든 의아트를 깨뜨려 버리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철기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용서와 국립함에 넘쳐서 성략을 또 성략해야 승마되기도 하시고 백강대의 탈리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님 영원토록 한결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감사합니다. 능력이 없으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과 어떤 아버지의 생각 속에 사는가 우리가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진정으로 아버지가 주의쁘신 바 되어서 온전한 한단점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평생하나 사는 걸 함께하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의 날을 달려가는 자유의 무대가 되며 영광 영광 돌려드리는 자유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할렐루의 은하사를 감상하며 우리 제수의 때의 이름으로 기도 염라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 번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너做得非常好 我爱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非常感謝你 이 단어를 꼭 써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상 이릅니다. 나에게ique인 것입니다. 우리 예상 이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안 할 수 있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을 나누고 싶어. 나는 정말 이 배우가 되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המлетv이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안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안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그렇게 마음을 하다가. 더 scientists 지적을 하고 싶어. 진짜 그래 여러분 근데 그게 없어져 봐요, 그건 안 그렇거든요. 最近我就這樣一直努力得到變化。 我就會想,因為他太愛我了,所以他才會這樣關心我,不是說就只針對我才那樣,而是因為他愛我,如果我們這樣得到變化了的話,是誰最幸福呢?是我們自己最幸福。 有的時候老公回到家,就會跟老婆說,今天的飯菜怎麼這樣呢? 那樣的話我們的心就會覺得非常的苦惱。 但是當我們去理解自己的丈夫,更加以愛對待丈夫,心裡得到變化。 當丈夫那樣說的時候,我們就要說,我很努力地想要做好,但是有點不足。 如果我們這樣說的話,會怎麼樣呢?大家有沒有去試過呢? 如果這樣的話,丈夫會得到改變,會對妻子更加的好。 如果丈夫呢,就會在妻子去教會的時候,給妻子去教會的時候,給妻子很多東西,讓她去護士教區裡的人。 我要去討厭丈夫,不要去埋怨,而要更加去理解,更想著要自己得到變化。 不是說以總區教會,而是要更加服侍丈夫。 在這樣得到變化的時候,因著聖結福音,我們得到變化的時候, 靠著如何辦聖靈的禱告,我們就能得到變化。 我們一同讚美。 聖結福音,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기와 함께 among 자십시 ok 6 5 3 4 misunderstandin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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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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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성령의 성령의 성령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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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마귀 로나 기달렸나다 청례부의 사랑 마귀 로나 기달렸나다 어면나 끝없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날씨 떨어져 접시고 그리고 청아들의 꿈을 늦지하시고 천군천사 청례부의 일로 흘러블라 육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기대렸나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스마이바라 마이 켄데너마 아멘 자상의 알렐루야 아멘 자상의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불러올이 마케 하슴 바다 되기도와 주수기 나나 기도를 낸다 성령의 불이 말일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일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일지어다 강하고 담자일지어다 손속을 다고 건너게 낸다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가 되기도와 주수기 나나 기도를 낸다 강호담자자가 되기도 하시고 주물도 상냥자가 되기도 하시고 진로운 자자가 되며 일건데 해오미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와 우리 아버지의 성령의 주간 인도를 받는 자가 되게 주수기 나나 기도를 낸다 아버지의 뜻을 내건 함께 아버지의 사랑이 나이다 성령 충만해 받아들일지어다 성령 충만해 받아들일지어다 농협간이 와 사랑을 받아들일지어다 더욱두근 자가 온전한 자가 되기 주수기 나나 기도를 낸다 머리부터 발까지 큰 변을 받게 하소서 더욱두근 손하고 더욱두근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사랑의 불이 날을 끼워지어서 사랑을 보며 사랑통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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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끼워지게 되리며 성령을 위해 통화해 나르며 아름다니 매가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수기 나나 기도를 낸다 성령 충만해 받아들일지어다 어둠다 하금다 예수의 이름이 날불러가 있자다 그러므로 나사렛지어다 나사렛지어 이름이 날불러가 있자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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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이 가라봐이게인데라마 오 마이 가라봐이게인데라마 오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봐이게인데라마 아버지의 사랑을 주수기 나나 기도를 낸다 몸에 사랑 잡았시고 널 답하여 주수기 나나 기도를 낸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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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이 가라봐이게인데라마 블루 immediate elfare lot of the door 주수기 나나 기도를 낸다 성령 충만해 받게 아줌마 hindrance 또 gez건이가 되길 더 gez건데 더 gez건데 더 gez건데 할렐루야 오 마이 가라봐이게인데라마 오래 스마이 가라봐이게인데라마 블루不要 계속 iston ㅎㅎ 주수기 나나 기도를 뿌어 호이오 수급 겎으jug 되게 flock 늦어져서 Flame의 Son 역전자가 되어 지배 olmay 흔hood 주수기 나나 기도를 낸다 영 производ 형 endurance 달관ze 성령이 불러 불러 청년을 받으며 청년을 나간 자가 되기도 하여 성령을 나간 자가 되기도 하여 성령을 나간 자가 되기를 연주를 받기로 하나 마음의 aside 하여 성령을 나health Size 흰 릴레이티 축마 Courtney 성령이 불러 청년을にな status 더욱 충만한 자가 되어 아랍다 하원다면 더욱 더욱 환화되기도 하길 원하길 성냥 충만해 받아라 위명한 명함에 더욱 더욱 환 eram 위권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냥 충만함으로 오늘부터 발악한 관광을 받아라 위명한 성냥 충만해 받아라 위명한 명함을 도와주기 원하길 바람다 성령이 불러불러 불러불러 대응받고 더욱 더욱 근거를 받으며 성령이 말략자 놔라 ... 정식이 나왔라 음악 신용명이 불판보셨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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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가 울릴줄지 없으기를 원하며 등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성례의 불로 탱을 받으리자다. 흘러블루 탱을 받고 계속 담아받으리자다. 성례의 불사를 하라까신받으리다. 원해 백프로 조숙인 원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례형 충만하게 하신 바다. 신일날 아버지 그치 열을 안지 아버지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응답할 수 없다고 충만하고 하여 조숙인 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 친형사 엄마 머리통속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내 친형을 치료받으며 깨깜을 해야 조숙인 원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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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그라베스나 마이그라베케인 자라만 성례형 충만을 받으리자다. 흥금자가 되고 언저른자가 되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며 성례령한 자가 달래간 자가 태기도 하셨소서 머리부터 갈까 상관을 받으리자다. 흘러보려 탐을 받으리자다. 흘러보려 탐을 받으리자다. 성례형 충만을 받으리자다. 위나한 경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어부들 사람 넘치고 넘치게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원하기를 원하이다. 머리부터 갈까 상관을 받게 하소서 성례형 충만을 받으리자다. 위나한 경위에 관계를 받으리자다. 형례가 충만하게 되어있다. 지루하시예며 성례령 충만한 명감들이며 태국의 뜻과 기도의 능력을 치여서 배워불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원하이다. 성례령 충만을 받으리자다. 불러보려 탐을 받으리자다.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치고 성례령 충만을 받으리자다. ichter. 도와줘서 성례형 충만해 받으리자다. 성령이 불러불려 없어야지 없으니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버지 팔을 통증, 아버지 발목을 통증했습니다. 허깨에 통증했습니다. 찬양이 수사에 지 없으니 원하기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불러불려 없어야지 없으니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찬양이 수사에 선길되기를 원하며 허기성도 있습니다. 불이 요템 밖으로 깍돔을 해야지 없으니 원하며 은혜의 복귀를 지 없으니 원하기를 넘나이다. 영혼의 관계를 받기를 원하기를 넘나여 성령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자리에 대하십니다. 태국을 해체시길 원하는 성령의 불러불러 없으니 하소서 하늘의 많이 나오시고 아버지의 찬양이 주여 은혜의 찬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피가나와 충만하여서 영광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게 인해 주기 하소서 태국을 해체시길 원하기를 성령의 감당을 충만하다는 성령의 감당을 충만하다는 성령의 감당을 충만하다는 거다 모든 것보다 바깥가 한건은 마라가 승반하다는 성령의 감당을 상탈이 되겠다고 허약체질은 한결한 체질로 바깥의 정식이 원하기를 헤나이다. 성령은 충만해 받을 자다. 성령의 감나가 충만해 받을 자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소름다파해 주셔서 이 때리는 그 가정의 폭무가 이루게 하신다 하다 기도하시고 길렬스에 깐들어 물질을 짚고 또 허락할 수 없으기는 원하기를 얻나다. 성령의 감나가만 충만함으로 은하여서 허락할 수 없으니 하나 하다 기도하자. 오늘부터 발까지 신역사 하신다 하다 기도하시고 신장 기능 회복되기를 원하며 오늘부터 발까지 아버지의 백두에 마득을 끝난 밖에 하신다 하다 기도하시고 아버지 무늬와 사명 남당은 과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얻나다. 능력과 채우시고 조금 더 미건 잔짜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받을 자다. 성령의 감나가 충만해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 없나 영광을 들게 하소서 감당을 충만함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일가람아이 켄데르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일가람아이 켄데르마 할렐루야 스마일가람아이 켄데르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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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 선을 받고 있나 생일을 깨우자 우리 가슴 받으기도 하시고 그대하심과 사랑하심에 넘치고 넘치는 아이다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내 맘에 손 넘치게 하시길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넘치고 넘치게 하여 추억 쓰긴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지리 스마일 가르바이킨데르마 오지리 스마일 가르바이킨데르마 오 할렐루야 스마일 할렐루야 스마일 가르바이킨데르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내 세일 가르바르마 그르빗도둔 세일 나드 라이아나 세일 나드 라이아라 세일 나드 라이아라 세일 가르르 랄라 세일 가르바이킨데르마 구미 가르바이킨데르마 할렐루야 스마일 오 할렐루야 주여 하늘믈라우치카드 고야믈 마흥구마흥구를 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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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가르바이 오 할렐루야 스마일 가르바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머지 빛이 맘은 내가 임하며 영광강강강 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드리게 조금 더욱더욱때메 없나 저희 모두가 빛이 더할 수 없으길 원하여 기다렸며 사탈 때가 죽고바든 간지리며 머리부터 발까지 강을 받아 영광강강강 졸리되게 조금 더욱더욱때메 없대로 더하자 없으길 원하여 기돌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스마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일 가르바이 견데르마 오 스마일 가르바이 견데르마 스마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일 가르바드 아멘 아멘 할렐루 오 주여 새카를로 고맙게 나라바끼르 새 나라라 날라 새 고르 고맙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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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부려 역사하시고 내 사랑 다이악시하사 영광영광 돌리게 하슴바드 되기도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축복 최상의 축복 다 착하여 저 없이 기도리며 아멘 내 사랑으로 결정적인 축복 으로 영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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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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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하 선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어떤 놀라운 사랑은 정말 함께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와 함께 성녀의 불새를 씌워서 뜨겁게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겨우적이 다는 것마다 빛되고 능력되고 나아가 되어서 아무 되게 나아가 합당한 저희 모든 것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슬트의 이름으로 그 다음 나이다.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제가 5년만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차를 올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구성전을 있을 때 그 분당이 가득 찹고 2층이 가득 찹고 3층이 가득 찹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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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을 봤습니다. 우리 마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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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님을 주문할 때가면 large Videadamente港원을 가득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tamanho 가장 renting 진영 Practice. 전에 어떤 때 하고 심머지 일 때 하고 그리고 여러 Tagen 할 수 없는지 항상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가까이 있는 교구에게 조금 전에 들어오는 일교에서 인사하길래 제가 우리 교구에 보면서 이 가까이 있는 교구를 보면서 우리 교구에 보면서 이 가까이 있는 교구를 보면서 우리 교구에 보면서 한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윙들은 로우 명복에서 파트너에 있었던 교구인데 지금은 그 기도가 그 형태가 어디 있는다고 그래서 그곳에 보면서 그곳에 보면서 그곳에 보면서 잠잠을 열일이 벌어졌습니다 모험교구에서 이처럼 사망하고 있으니 가까운 교구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주시면 여기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민의 역사는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뜨겁게 힘차게 우리 당체를 통과에 펼쳐가는 놀라인 건넝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멋있게 마음을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순종 악무로 찬양오리겠습니다 우리 순종 악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종 악무로 아버지 하나님 无人能了解,无法测度,天父拥有的慈爱,那原本的慈爱,我们得见了父神,我们得见了主,尽生命向前奔跑的主无事, 无人能走,无人能打,从遇见父神直到现在,从遇知努力向前奔跑的主要牧师,驱逐那黑暗势力,公益照亮这世界,天赋那无限量慈爱的空间, 向着众灵魂完全敞开,凭着完全的顺从,成就天父旨意,直到成就天父的旨意, 日复一日流泪深切祈求,无人能了解,无法测度, 我们得跟随主人牧师所走过的道路, 我们得对年的一竞第15国步骤动作,因未能来 Touching the New situation and staying to get to the throne, 我们得接送一走过去 entr conversation, Monowell人, 我们得线开大恨为 959月 durante 24 năm vertebring, 去行当行当行等,一路的太子一刺刀,一切都顺从父神之峻 centre of all days, 不正一的鬼培中无事. 아멘 이 Stevenson의 사랑의 문화는 빛나서 저희는 심리지 못하고 모두 모든 시절에 우리의 정리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일 즉시한 모든 영향이 다행인 것과 life의 größte 당일 즉시한 전문화에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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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돌게 하시며 감사를 드린 나이다 주여 나이오 주여 사랑님을 통하여 제 창작원은 100%로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별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 마지막 때 펼쳐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밝은 빛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되기도 하시고 이 세상은 나버댄여 자국을 물들여서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모아보되지 할까 내가 어떤 걸 더 가질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옥신의 정력과 암맥의 정력과 이승의 정력을 가득 차고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님 손을 낳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채우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랑하여 내 아버지님 우리 인생들을 만족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속에 살고 있는 아이다 그런데 당장이면 오직의 진 아이다 아버지 마침대로 살아야 구원했고 아버지 말씀 살아야 천국에 있다 하고 또 올 지구에 집니다 천국같이 의미에 지며 권능과 권룩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더욱 기쁨을 끝내리게 달려가는 당장이면 통하여 그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며 살아계신 아버지의 오토국 역사를 본받아 만지받을 수 있도록 도하셨나이다 하늘문은 어수가 두꺼번에 너무 많고 열수 없으기는 원하기를 얻는 나이다 사랑 목자님을 통하여 개같은 모든 섭리가 한 치의 어차도 없이 펼쳐지며 영광 돌림이 아름답게 이루어 아름답게 트릭에 부족되며 사랑하는 당장이면 놀라운 권능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기를 얻나이다 오직 한 행계로 순정하며 달려가는 당장면을 통하여 빛과 은하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의 거룩함을 따라 영혼들의 변이 밝은 빛과 안 된다 하시는 당장면을 통하여 더 밝은 빛과 안 된다 하시기에 원하기를 얻나이다 아버지 육신의 정력은 아버지의 어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고 식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제하고 숨거리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이걸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목의 전력을 아버지에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는 것이 있게 아버님을 체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으면 이런 걸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자랑이 있어서 보고 느끼고 깨워 재며 더 좋은 것을 체하고 싶고 좋은 집을 아버님의 인생들이 아버님의 무엇이라고 목적을 내고 살겠는지요 아버님의 더 좋은 뭘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집을 가지며 아버님의 그것은 무엇인가를 들어볼 때 부자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아버님의 마음대로 부자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결코 축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치고 또 외치하며 아버지를 만나고 재묘하며 아버님의 천국에 살며 영혼처럼 나름답으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경에 참여함을 증가하고 있는 당장에 통하여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 보시었고 놀라운 재창자원으로 복수한 영혼을 꾸나게 하신 바 하다 기도하시고 장면 날을 밝혀 감닫게 역사하셨나이다 권능으로 권능으로 아버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만나 아버님의 치료받고 영혼에 감사해서 그 권능을 기도하여 강구하여 권능을 있게 하신 바 하다 기도하시고 아버님의 우리 영혼들에게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마음을 격차게 했을 때에는 권능으로 권능으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며 아버님의 응답하여서 아버님의 어떤 질문을 가져온다 일자라도 치료받고 응답받게 하신 바 하다 기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게 하셨나이다 미의 증명은 아버지의 영탐 같으라 일자라도 아버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을 기도받을 때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을 받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름때같이 형태같이 손때같이 저는 아버님의 또 아버님의 천국에서 아버님의 고마운 아버님의 맘을 향하여 목적의 말씀을 듣게 달랬나이다 당의점을 오직 말씀과 기도하여 첨마하기 위해서 아버님의 깊은 연결을 뚫기 위해서 기도하여 건강하며 아버님의 뜻이란다며 오직 아멘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버님의 뜻이란다며 먹는 것도, 하는 것도, 어떤 것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아버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책정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고 달려갔던 모든 순간순간 아버님께서 함께하셔서 살아계신 아버님께서 목적임을 통하여 놀랍고 그 놀라운 권능 안에서 안단 열매로 온 열매로 이루어주셨나이다 아버님 그래서 맘의 역사가 창대에게 놀랍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나이다 영광받을 수 없으기는 원하기를 얻나이다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을 풀주하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아버님 맘의 역사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 주셨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권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영국들을 틀어하고 응답하시며 깊은 눈에 아버지의 말씀을 풀어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아버님 너무 많은 영국들에게 아버님 예치는 말씀 말씀들을 살자고 잊히셨나이다 하라는 걸 하고 버리라는 걸 버리고 책이라는 걸 지키며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고 잊히고 또 잊히셨나이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아버님 내가 전파하여 하고 또 전파하셨나이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버님 오직 안 맹가리로 순여가고 달려가는 당이다며 통하여 빛 가운데 은닷 가운데 맘의 역사가 창대하게 놀랍게 나타내보셨고 마지막 때의 섭례를 맘답게 역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경 영경을 받으시옵시길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끝없는 남다른 사람으로 펼쳐가는 놀라운 군능의 역사를 이제 아버님 맘의 영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달려갑나니 생과 생의 능력을 맘의 영원대로 호가해주셔서 말씀들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란 걸 하고 하지 말란 걸 하지 않냐 하며 벌른 걸 버리고 지켜는 걸 지켜서 티비 낳고 보고받게 접수기는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쟁하기 위해서 6천여 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많은 선제들을 보내시고 많은 아버지 기사표적으로 역사하셨나이다 아버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내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일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원하여 살게 해서 예수 그대를 바라며 역사하시옵소 예수 그대를 말미암아 군밖게 하십니다 하다 하시고 예수 그대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와요 죽으셨다 고백하신 그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물과 성례 재단을 와서 물과 성례를 겁나고 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영원한 창고를 달려가고 또 달려가며 날마다 날마다 신앙사람에 달려가고 달려왔나이다 우리 아버지 가라가신 아버지 놀라운 시간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하며 어찌하든지 영혼들을 아버지 참만가운 자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보다 수고하셨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아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려했던 것 같이 아버지 아름이여 무세를 대제했던 것 같고 아버지 아름이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력의 가정에만 눈앞에 두고둑 한음하고 아버지 문안을 해맞고 아버지 사치하고 아버지 아름이여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마음에게 당의장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아름이여 더 깊은 마음을 올리시며 더 깊은 영예를 들게 해서 아버지 앞에 간과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제 창조는 백프로를 간과하셨나이다 사람의 몸을 편하게 시키고 사람의 신경을 편하게 시키고 그래서 전국 새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름이여 같이 해주고 또 해주셨나이다 내 아버지 아름이여 오늘의 시간을 통과하여 아버님 당장님은 아무 죄 없지만 아버지 아직 공기를 채우시고 다 공기를 채우셨나이다 이제 우리 당의장님 그 공기가 백프로가 되어왔어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버지 응답과 축복하여 추억 쓰게 원하기도 어렵나이다 때마다 일마다 당장님은 나머지 권정을 끊으려 위해서 이제라면 아버지 앞에 공기를 잡고 공기를 쌓았나이다 지금 나머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니 당님을 통과해서 영광받으시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국민의 빛으로 온전한 빛으로 친욕사에 취업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당장님의 아버지이며 의와 진리와 사랑에 충만하며 당의 공기가 아버지인 100%가 되어서 아버지인 당장님을 통과하여 최창적이 건너는 100%가 온전히 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병들은 올해 틀하시고 역사하셨던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역사하셔서 마음의 영원들은 놀랍게 축복으로 역사하셨던 나이다. 98년 그와 같이 아버지이며 방송사건으로 힘든 사건일 때 아버지 2000년대만 담보리 아버지 나와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당장님은 그의 공동과 은혜와 사랑으로 전생을 알아서 위치하며 선거를 바구 맺히는 당장님 되셨던 나이다. 아버지이며 옥지 하나님께서 친욕사하셨던 나이다. 이제 아버지의 당장님의 놀라운 최창적은 안성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의 강박한 영혼을 깨뜨리고 아버지님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며 새해 아버지의 최창적의 권능의 역사로 아버지의 연락을 맺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행동을 누르시고 내 사랑을 100% 주옥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마음과 아버지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하여 주옥수기 원하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것은 당장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지여 최창적은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어머니의 불쥐병 난진분도 치료받으며 마지막 땐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을 향하여 성교를 향하여 아름다운 성교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힘들고 힘든 성교를 말해서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오 증명의 말씀이 없네 이 말씀대로 숭려하는 영혼마다 빛이 마음을 내게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문의 영혼들의 성교를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도 하시고 목적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도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은혜의 사랑으로 행복과 즐거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천국의 마음이 나이다. 아군 모양으로 버리고 진리가 온전하게 하신다. 기도하시옵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선하고 기쁜 뜻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다운 성교를 말씀하여 기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사회의 사랑까지 우리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사회의 사랑까지 기한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는 능력이 말씀드리며 우리 마음이 새벽게 되며 아버지님 내가 축복이 온전히 말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사회의 목적을 통하여 마음껏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이 말씀을 접하는 영혼마다 마음이 편하다 기도하시옵고 아버지님 내가 당신의 선성을 통하여 기도하는 영혼마다 아버지님 내가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욕사하시고 고등을 욕사하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은혜 욕사하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사랑하는 목자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눈물을 얼마나 흘르는 눈물을 봤는지요. 사랑하는 목자의 눈물을 흘르는 너무 많은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사랑하는 목자님의 그 눈물을 이제는 수사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접수기 원하기도 하다. 세상에 접했던 것들 변화되기도 하시고 세상의 똑같은 걸 버리고 찬망과 온전한 믿음을 합격하시기도 하시고 말씀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변화되고 능력받아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버지께서 신은 친일 아버지 목자의 공농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아버지님의 사랑으로 영감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천장하신 하나님 나의 주 찬양 올리겠습니다. 천장하신 하나님 나의 주 찬양 올리겠습니다. TL range 没有什么难成的事 吹听我们一切祈求 外面的事工当中这样一切不可能成为了可能 通过父神的极大全能我们得盟了医治得盟了英语 他全然改变我所有的烦恼苦痛 曾经不可能成为可能 曾经死的人如今复活 谁也不能胜过全能主上帝 依然是佛神的话语 将往撒在水深之处 你看他今日为你成就和灯伟大的事物 依然是佛神的话语 将往撒在信心之处 信靠主耶酥在她凡事都能 信靠主耶孙在她凡事都能 信靠主耶酥在她凡事都能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책무대임을 통하여 아버님 필요한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아버님께서 온수막이 일곱 귀를 물리치시고 축복을 역사할 수 없으니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하늘문으로 제가 축복을 말할 수 없으니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별같은 성냥의 역사 속에 하늘문으로 제가 축복하셔서 아버님의 최여 명절을 쉬고 내 사랑을 쉬고 건넘 건넘 재창력을 함께 하신다.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원하여 기뻐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원하여 기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믿고 순정하며 어떤 환경과 어떤 직원이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강구하며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아버님의 책임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눈치 못하였다고 말씀했나이다. 불가능을 강력하신 아버지의 최여로 요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아버님 내가 순정할 때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며 책방에 나타나며 응답이 나타나며 불가능을 강력한 놀란 역사가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역사할 수 없으니 원하기들 염라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안 돼 못해 아버님 힘들어 하지 않았다. 오직 아멘가리로 순정하며 할 수 있어 하면 됩니다. 전해가신 아버지가 나의 편이시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각오 담당하고 달려가므로 나의 예수님에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발끝까지 아버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을 다 쓴가 되기도 하시고 각오 담당으로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직무대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추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탐대하자.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초성에게 명사의 출연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탐대하며 극히 탐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정모세가 아버지 내게 명한 일법을 다 직행하고 자료나 오나 채워주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일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길어간 대로 다 직행하리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등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며 아버님 오직 한 명가를 순정하고 달려가는 아버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할 역사가 언제 임할 수 있도록 터졌으시기 원하여 기대됩니다. 보살을 통하여 아버님의 나타난 놀라운 본능을 요소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요소에게도 예같은 경내스말 아카시가 그 말씀대로 아버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아니하고 순정하게 나갈 때 보살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가난 땅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소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아버님은요 순정하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일상까지라도 가난 땅에 대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달려갔습니다. 아버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영광드림이 어둠답게 이루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고 접수기는 원하여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하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접수기는 원하여 기대됩니다. 아버님은요 40여 년 전이 지나니까 가난 땅을 채운 것이 아니고 믿음과 순정으로 하나가 될 때 가난 땅을 채울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많은 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님은요 되입니까 하나 되요. 아버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길 바라 너 아버님 믿음으로 행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새 사람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아멘가이로 순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접수기는 원하여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당장에 계실 때에는 당장 믿음으로 승리할 때 아버지께서 첨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 첨례는 우리 일을 통하여서 그 첨례를 안성하기로 원하고 계시며 이제는 하나님 때에서 이루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하나에 대해서 강하고 담당하게 달려가고 있으며 우리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새설명이 달려가는 저의 무대가 되며 영간될 수 있도록 도와접수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힘주시고 능력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되고 능력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대형님의 행군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아버지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며 응답이 되며 우리 아버지가 원하여 기뻐하는 아버지님 요단을 건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요리로 선을 무너뜨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접수기고 2023년 한국도 담당하게 역사하셨고 새 옷을 입혀시어 싸우니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영간될 수 있는 우리 대형님 될 수 있도록 도와접수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불같은 성냥 사이에 동료의 감당과 충만을 받게도 하시고 불같은 믿음의 행군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냥한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며 영간될 수 있는 우리 대형님 될 수 있도록 도와접수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강하고 담당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대형님 될 수 있도록 도시이고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가 주님들을 몇 개 도와접수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제 스위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용을 신다면 성냥을 통해 주시고 아버지의 파는 성냥 대성련도 함께하여 주소서 하고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基督確實迴軍 奮起奮起為耶穌 號角傳來軍令 今天是主光如日 快向前方忙進 大家同歸主麾下 抵抗無數敵人 主耶穌 明顯之時盡膽量 勇氣百倍加增 奮起奮起為耶穌 但憑救主大能 血氣之勇難持久 不能感依賴自身 披上福音的鎧甲 警醒祈禱前程 面臨責任或艱險 有備自操必勝 奮起奮起為耶穌 奮起奮起為耶穌 交戰為酒茶 今日戰場聲喧囂 明日凱歌悠揚 立功之人 猛賞帶生命冠冕揮煌 追隨盧耀的君王 統治悠久無疆 奮起為耶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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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奮起意 我想 Jonathan 제주를 바라보고 당하겠다가 저희들로 역사 쓴다 되기도 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환단 열매로 온전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계의 주님을 바라보며 제 이름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님 더 우리 마음이 성격을 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제주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과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했나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며 원망과 불평이 없는 저희들이 되며 깨끗하고 정결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세상은 나보다 서로 미하고 어디가 자기 육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정말로 나보다 서로 다투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할지라도 빛 가운데 내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마음다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나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집에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아름다운 영혼들 그래서 새삼의 소망으로 넘치는 저희들이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아버지님 대성대원은 아버지가 친해지고 나신다고 말씀하시며 진희 아버지께서 역사한다는 말씀에 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그러므로 이처럼 아버지 앞에 관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결이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군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친정으로 우리 집 예수 그때를 말며 구원 받은 저희들 더 깨끗하고 정결한 저희들 성결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드리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서 본받은 대성전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때까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겠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가난 부지도 아버지가 첨대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돌아옵니다 친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님의 형제를 사랑에 마땅한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는 친정으로 아버지 기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우리 아버지와 같이 성전이 있죠 사랑을 하는 데는 우리 모두가 되 특히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쁘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어떤 운수막이 적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어떤 운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방해하고 간다는 것들 저를 그 전한테로 일곱 기름을 지워주옵시기 원하여 청군천사 성녀의 빌담으로 지켜봐야 주옵시기 원하여 치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셔서 영광만 돌려드리며 우리 아버지 기쁨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직경담들에게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 보라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장이죠 우리가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멋있게 더 충만하게 더 빨리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아버님이요 세상 사람들을 이뤄낸 곳에도 아버지 함께 했습니다 되기도와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모든 법적인 절차도 합량의 선을 위해서 아버님의 좋은 방법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되기도와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아버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시며 아버지 무혜수유를 정지하신 아버지 놀라운 역사 명물의 역사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셨나이다 아버지가 성전이 필요한 것 넘치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아버지는요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며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있는 이런 아버지입니다 성전 이전에 축복이 되기도와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우리가 심을 싸우니 30백 주에 100표로 갚아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성전 이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성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일꾼들도 아버지가 또 한마음 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명물의 영혼들 아버지의 사업들도가 축복받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그 놀라운 사랑과 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온 열매로 이룰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 아버지의 본받아는 아버지의 성전이죠 영광 드리며 우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 앞에 찬양하고 영광 전에는 저희 모두 아름다운 열매로 추론절맥게 하신 바 되기도와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평생 하나와 사랑을 주신 아버지 축복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많은 상급과 많은 축복이 넘치게 있는 이런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로운 주로 맺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견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놀라운 사랑과 은청으로 넘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수기 때문에 기도를 견나다 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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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주님 마음을 그래도 좋은 것과 은하가 보이겠습니다. 모든 주님의 종과옵니다. 그 모든 주님과의 주님의 마음을 치료며 복선민는 어떻게 저를 주의하고 싶으니 전해 주의하고 싶으니 영혼에 전해 Gold의 사랑에 있는, 복선민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하여 주의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alloute 저는 vol만한 키우고 이제 복잡한 마음을 엄청난 全能全能全能阿爸夫赐的全能显創造之能 赐英语之恩阿爸夫的话语如实 인 얘기 아버지의 말스 아버지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첫 번째는 jed혁이 모든 것입니다 존로 지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첫 번째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부신의 지다. 전국의 주인공은 아버지, 우리 하사원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 목자의 권능이, 아버지 권능이, 아버지 대통령의 권능이 전세계를 나갈 만큼 마음껏 제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곳마다 놀라운 권능으로 천벌을 다 쓴 바다기도 하, 접시기 원하도록 염라이다. 우리 주인님의 선수관의 권능을 의미하며 체육장 자장 구역장들을 선수관의 권능을 의미하여서 아버지의 선수관을 통하여 기도일 때 치료받고 답받으며 전대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풍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모든 구역이 풍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지역이 풍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기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역이 풍되며 조가 풍되며 아버지 교회가 풍되기를 원하며 기도를 염라이다. 열매가 초롱절을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평생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초롱절을 맺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느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암단 열매로 축복을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염라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놓으시고 축복의 문을 놓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며 하느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영광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프리카 케나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원할 가운데 은신혜 목사님의 아버지의 설탕을 갑니다. 주장의 강국에서 함께할 수 없으시고 마음껏 아버지의 아버지의 고개가 가서 목회를 질러 갑니다. 목회를 갔을 때 은혜의 능력과 충만함을 위험하게 하시고 별같은 성령의 역사가 권력 역사가 마음껏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생명을 드리는 기한 시간 많은 열매가 풍대고 열매 및 놀라운 역사가 보건줄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원할 가운데 함께하시기 원하여 성령하고 영광을 드리며 마음껏 영광을 드리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라이다. 그 놀라운 권력을 안에서 감단 열매 및 개숨을 받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라이다. 할렐루야 내가 높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권력 역사로 축복 역사로 아버지 결말 마다 체험 마다 모든 주 결말 마다 풍대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국내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 수의 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콜롬비아 장정은 목사님께서 편의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달고 이달고 천수원 집회가 있다 하십니다. 제 수의 때에 압대하시고 9일 9일 토요일 날 천수원 집회가 있는데 모든 9시에 최종의 모임이 있고 오후 3시에 5.5시에 호수원 집회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축구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장정혜 목사님에게 놀라운 권력을 임하게 하신다. 콜롬비아에 우리 장정혜 목사님의 멕시코 이달고 선수원 집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구에 임하게 하셨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우리 아버지 사랑 가운데 축구하셨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축구 경기장에서 아버지 장소에서 출근하며 아버지 멕시코의 아버지 교회에서 만명교회에서 준비하여 이렇게 아버지 멕께 영광을 드리는 기한 시간이 갔습니다. 아버지 멕시코의 목사님의 크고 놀라운 권력에 놀랍게 나타나게 하시고 만성에 참석하여 치료받고 환정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느님께 영광을 먹지 않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사님 아버지 장정혜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받으셨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현재 교회 전자한 뒤 TV 라디오 아버지 멕을 통하여 아버지 멕을 통하여 집회가 홍보되어 아버지 멕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을 기록하여 추억 쓰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려 놀라운 풍경에 아버지 멕을 교회에 아버지 풍대 기도하여 추억 쓰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 아버지 간장인도 찬양팀 모형팀 안전팀 음향이 아바잠 영상 등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좋은 일을 기록하여 추억 쓰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좋은 일을 기록하여 추억 쓰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좋은 일을 기록하여 추억 쓰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형통에 축복하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5월 5일 아버지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축구 경쟁에서 염라니 하나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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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seventãos guEN한 너의 social 가야 jeśli 종이 JEFF EE가 4K Out 은 교회 성inder 종이 아멘 아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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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능을 사업하기 극대 미소의 아름다운 이것은万000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오늘도 경기 다다 진탄 이것이 예상되었죠 내가 Most important 내는 사랑은 정말 정말 좋은 이것이 예상될 것이고 저는 이것이 어린이들 아버지의 choose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려가신 모든 기도들 제 목도에 응답할거 없으리ih나 기도를 업내리요. 작정 Cayo 기도합니다. 불같은 기도 tuned 것이ений을 업스기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충분해요. 기도가 되고 저도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님 넉넉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란필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그래로 붙들어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주셔서 마음껏 아버님 기도를 내줘도 마음껏 손을 펴고 마음껏 아버님 날짜라도 조금 더 피곤치 않고 조금 더 아버님껏 멸치 않도록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하셔서 아버님 그 모든 것들을 넉넉게 감당할 수 있는 내 모습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님 14일까지 아버님의 작정 처리를 합니다 하루 없는 끝없는 사람을 100% 접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지혜 없는 은혜를 다하셔서 은사체 폐를 해서 강구합니다 작정에 강구합니다 내 아버님 우리 아버님의 순환이 되신 놀라운 사랑을 내 우리만민 영국들의 충만을 받고 듣게 달라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대님을 통하여 아버님 맘껏 맘껏 아버님의 놀라운 군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놀라운 군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재료의 역사가 나타나며 응답의 역사 전세계를 영원히 울령하여 일찍은 이기한 말씀이 은혜되고 충만한 분들에게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놓치고 족발에 문을 놓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성전이 지혜 없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며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순정하고 한랭근을 마다 일마가 충돌을 맺게 해 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장립당 아버지의 41주년 기념입니다 마음씀과 아버담역도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행렬을 통하여서 아버담역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말씀께 하신 바도 기도하시고 행사를 주관할 때의 감동감은 충만함으로 모든 팀들이 한마음 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이며 성령의 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종으로 3명 감당할 때 우리로부터 능력과 재혈을 가슴가 되기도 하시고 불꽃든 말씀이 되고 은혜 그도 영혼을 살리게 하슴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 장립들은 능력과 사랑을 다치고 덕과 사랑에 충만격사해 조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대집한 사람은 사람마다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응답가리를 다해 조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지역장으로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재현장으로 3명 감당을 합니다 열매되게 하슴가 되기도 하 조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동이 충만하게 하슴가 되기도 하시고 학생들이 뜨겁게 하슴가 되기도 하 조수기 너나 하며 청년들이 아버님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아버님의 사랑함으로 영광도를 기하시오 가난 성교회가 백화성 감사가 흥득이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천천히 아버님의 각종 예배가 아버님의 충만하고 행복해 하슴이 감사를 드린 나이다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님의 주일 대비를 해서 아버님 우리는 얼마나 얼마나 큰 말씀을 듣고 아버님의 주일을 전하는 기배를 통하여 얼마나 감동이 되고 변화되는지요 아버님의 주일을 전하는 기배를 통하여 변화가 성매를 할 수 있는 기한 말씀으로 아버님의 전파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도 하여 접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새벽년배가 있습니다 구역년배가 있습니다 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별같은 기도가 되기도 하여 접수기 너나 하며 끝없는 나름다운 사랑으로 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하는 미역 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님의 충만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우리에게 신의 아버님의 축복으로 그리한 목적의 말씀을 아버님의 소절을 지쳐 아버님의 책자를 읽을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해야 사랑에 감동이 되고 충만한 힘이 되며 행복이 되고 열매가 치룡절로 맺혀 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주셔서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님의 기쁨과 감사 속에 들리지는 모든 아버지님이여 아버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제 이름의 주를 바라보다는 마음의 영혼들이 있는 곳마다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책자를 통하여 더 깨우주시옵소기 다른 곳마다 변화와 성매에 이루어서 아름다운 영혼들을 태우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하늘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며 감사하며 우리 제 수의 땜으로 기도를 넘나이다 다른 예배를 해주시옵소기 대하시고 나라는 인정으로 해주시옵소기 아버지 기도하시고 당장 기도받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과 경청을 떠슬라여 기념을 드립니다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쓰인 곳에 하늘을 확장되기도 하시고 내 손길 30배에 100배로 갚아 주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태울 것 자는 것들은 일곱 기여면 일주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천국은 천사 성령의 빌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가정의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가정의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먼 데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돌아간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복도가 아름다운 나라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며 책임 받고 보고받게 하여 주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사업들도가 축복받게 하신 바 등을 더하시고 어렵다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가 진연해 가운데 아버지가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맘에 영원을 돌뿐 아니라 세상 속에도 어렵다 힘든다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아껴지고 첨으로 첨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될 정도로 어두운 세상이 되어지고 있나이다 이 나라의 밝은 빛을 억수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님님의 첨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많은 영원을 키우는 이리기 하신 바 등을 더하시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정치의 안정을 할까에 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경제의 안정을 할까에 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성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는 원하기도 넘나이다 사람들이 왜 죽었냐고 그러는다며 아버님의 시기하고 질투하여 미워서 죽겠다는 말을 들어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는지요 경제와 자배를 필불로 치고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아버님의 기독교가 안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성교를 먹음으로 아버님의 이 나라가 군을 잃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들도 가죽고 받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 우리 아버지 성재인들 아버지님의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돌아오는 발걸음을 함께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주옵소기 원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님의 작정 철화가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가득 맺혀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목자님의 기도를 받을 때 응답과 나가 충만하게 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수 때문에 그 다음 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全能慈爱的父神 感谢这一日的看顾 感谢与我们同在的恩典 求父此刻超越时空 亲自按守在 接受祷告的 全世界的观众身上 今天一天在父神面前 若有不合乎的言行 一年 求父饶恕 用主的宝血洗尽 怨父赐下灵魂新盛 凡是新盛的祝福 出入蒙福 借给许多人 却不至借待 作手不作为的祝福 求父祝福 使不能成的能成 能成的成得更好 此刻求父用圣灵的火 来焚烧所有疼痛的部位 用创造至上的全能之光 做功 奉耶稣基督民 斥责 仇敌魔鬼 撒旦 以及所有疾病 病菌软弱都退去 所有绝症 丸症 流行性疾病 以及各种癌症 艾滋病 白血病 脑溢血 心脏病 肺病 胃病 妇病 妇科病 高血压 低血压 糖尿病 皮肤病 烧伤 烫伤和所有炎症 事故后遇症 感冒 全身酸痛 流感 甲状腺疾病也得以捷径 小儿麻痹 中风 关节炎 腰椎 肩盘 突出症也得到痊愈 腰痛 头痛 神经痛 以及所有疼痛都消失 癫症病 自闭症 抑郁症 神经衰弱 痴呆症等一切精神疾病也都退去 心里的黑暗都退去 心里临到平安于喜乐 腹神使残疾的身体得以健全 所有麻痹得以释放 瘫症起来 行走蹦跳 看不清的眼睛能看清 听不清的耳朵能听清 瞎子看见 龙嘴听见 哑巴开口说话 求不给不孕的赐下怀胎的祝福 使骨折愈合 叫死人复活 使坏死的神经和细胞再生 这一夜在睡眠当中 也求夫彰显医治的做工 使得恢复健康 赐下坚固的信心 驱逐一切否定和疑惑的意念 并击退一切试探和患难 成就家庭福音化 父神求您赐给呼求祷告的能力 离弃罪恶 成为圣洁的能力 这一夜赐下平安 用圣灵的火源 天君天使 煮火焰般的眼目 看顾保守所有神儿女们的家庭 职场事业 使您的儿女们能迎接 幸福充满的新的早晨 愿明天也充满喜乐与幸福 在凡事上荣耀父神 父神感谢您 将一切荣耀归于您 奉我主耶稣基督的圣名 祈求 阿们 我们在天上的福 愿人都尊你的名为圣 愿你的国降临 愿你的植意行在地上 如同行在天上 我们日用的饮食 既日赐给我们 免我们的债 如同我们美人的债 不叫我们遇见试探 救我们脱离凶恶 因为国度 权柄 荣耀 全是你的 直到永远 阿们 全是你的 直到永远 阿们 阿们 아멘